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걸려들고 싶냐, 다들 미쳤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SNS에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총선 준비를 늦춘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특검법 처리 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특별한 부탁을 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는 안중에도 없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의 비공개 오찬 이후 공천관리위원회 조기 구성 일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 당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당 지도부는 의원 컷오프 등을 논의할 공관이 구성을 최대한 늦춰 특검법 표결 때 당내 이탈표를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특검 때문에 하루빨리 공천에서 뛰게 만들어도 부족할 수도권은 다 포기하고 선거 한 달 전에 공천해도 되는 영남 공천만 고민하고 있냐고 따졌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부탁은 부적절하다며 정권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한 스타검사 이력으로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삼는 대통령이 영부인의 특검을 막는 것을 당 지도부와 상의했다는 모순을 왜 만들어내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내밀한 요청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해서 대통령과의 주도권 싸움을 했으니 이제 대통령과 당의 소통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발단이 된 김건희 특검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미 김 여사에 대한 의혹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무혐의가 났다면서 처리 예정 시점인 28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더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총선 앞두고 더 빠르게 이 의혹을 털어낼 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이재명 대표의 사범리스크를 공격하려고 이재명 방탄소리를 외치던 추억이 있으시다면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특검법 반대의 앞장서는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다들 미쳤습니까?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걸려들고 싶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조속한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정기국회 종료 전에 이른바 쌍특검법 즉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야당이 방탄 프레임으로 역공을 가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권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때 씌운 방탄 프레임에 반대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쪽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굉장히 괴롭힌 거죠. 니네 이거 만약에 체포동의안 통과 안 시키면 니네 다 이재명 방탄 거는 거야. 이재명 방탄 프레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되는 겁니까? 네. 딱 그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의 요구권에 대해서 이걸 다시 보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재의결을 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김건희 여사 수사에 반대하는 거냐 그럼 니네도 방탄이다. 이 전 대표는 여권은 이 사안으로 외통수에 빠진 거라며 특검을 거부하면 방탄이 되고 수용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전국이 특검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부인이 특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불명예라며 표결에 앞서 야당과 정치적 타협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총선도 대선 때처럼 경제나 복지 같은 아젠다 논의 없이 상대만 공격하다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냐는 문제를 두고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정부 때 친 문재인 성향 검사들이 털어도 나온 게 없다며 특검을 받아도 지장이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윤석열 의원은 라이브한 생각이라며 내년 총선이 김건희 특검 총선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